첫 번째, 누굽니까? 첫 번째, 누굽니까? 우리, 예능계 근수죠! 대력에 놓치다 가까운 인재, 우리 김민경씨입니다! 네! 김민경씨 우리 여권한 민경대장군 민경장군은 아니지, 대장군이에요 목숨건들의 리더죠 자, 학원대부터 짓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이 달립니다 왼쪽이요 고맙습니다 오른쪽에 햄버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좋아요 자, 이제 5시간 자유포즈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역시 방송을 알죠 감사합니다 다음 분이죠 피지컬로는 최고예요 네 오, 시컨대로 홀리네 자, 가운데부터 네, 가운데 네, 좋습니다 자, 왼쪽이요 네, 지금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네, 좀 웃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른쪽은 안경을 벗고 할까요? 자, 안경을 벗고 오른쪽 매년 같은 멤버 장윤실씨가 오늘 어, 복장 멋있게 하고 하는데 택시 운전사 같다고 네, 자, 오른쪽 좋습니다 네, 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밝게 웃으면서 이제 좀 환한 표정으로 네, 아, 그렇지요 네, 네 오, 예 오, 예 오, 예 네 네 자, 조진영씨였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분입니다 네 오, 예 흐으으으,하 관종이죠 관종기가 상당합니다 아, 관종기가 상당해요 네,opt 두개 오늘 왜 내 근육을 네 좀 이렇게 가리셨네요 왜냐면 마선호씨의 근육이 상당히 멋지잖아요 이런 거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거 좋아해요 마선호 볶음 마지막은 볶음 마지막 말고 볶음 야식 먹어서 안 돼요 야식 먹어서 안 돼요 야식 먹어서 안 돼요 마선호 마선호씨였습니다 다음은 기대요 마선호 선플러스 아까 안 끼다는데 왜 끼셨지 조진영씨와 라이벌입니다 라이벌 옥스컷들에 의해서 라이벌으로 자 가운데 오 좋습니다 다음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이게 디자인들이 션터가 팍팍팍 많이 터지는 순간 자세하게 좋다는 거예요 몇 박 안 터지죠 지금 왼쪽 보겠습니다 왼쪽 저희도 좀 아시고요 저희도 좀 아시고요 카메라를 자 마지막 자유코주 와 좋습니다 휴직맨 휴직맨 웨이 저희 트레이닝복 입은 것만 보다가 올라가는 오늘 상당히 꾸몄어요 가운데부터 찍겠습니다 어휴 팔뚝이 정답 어휴 어휴 오~~ 이거 뭐예요? 하이~~예! 장학신을 평가시지! 장윤식 양정하다가 양정해진 척하다가 장윤식 급하게 맞서 치마를 입으려 하겠네요 장윤식이었습니다 여기 올라오시죠 우리 광균순 피디님 오우 단체사진 단체사진에 우리 장인실씨가 장인실씨 아까 그 포즈에 맨 앞에서 그림이 이쁘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찍고 하나 둘 셋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붙어서 자, 아까 전에 그 말씀대로 장인실씨가 포즈 좀 취해주시고 각자 장인실씨를 보고 느끼는 점이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장인실이 많이 지키는구나 각자의 포즈를 발짝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감독님 감독님 왜 이러고 있지? 한번씩 바꿔서 감독님이 장인실씨 포즈를 해 주시면 współ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기자님들 고생하셨으니까 뒤에서 뒤에서 살짝만 앉아 살짝 앉아주시면 더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반무릎 그렇죠 멋있게 멋있게 감독님 멋있게 감독님 멋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이 크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단체사항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우리 학교수님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